오늘 화장실 갔다올게요. 경계가 풀어졌다, 경계가 풀어졌어. 저거는 그림이 보인다, 이제. 손이 지금... 손이 약간... 보고있어. 매니저님이... 귀 왜 확인하는데? 어떻게 일어났어? 아, 그러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그럴 시간은 없어요, 빨리 집어야 돼, 그냥. 아, 참아.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 이 작은 건 얼마예요? 3명입니다. 아, 네. 가격을 왜... 이거 하나... 얘하고요. 얘하고요? 처음이 어려울 거에요. 어허... 얘하고... 하나씩만 주세요. 일단 먹어야지. 일단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일단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아름다워. 아니래요. 아, 어머머, 어머머.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맛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대단하다. 두 개에서 결제를 끝냈어. 정말 쏙 들어가네, 입으로. 빨리 먹고 흔적을 없애.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안 돌아와? 언니, 누구 편이세요? 어떻게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맛있었어요. 가루터. 완전 범죄. 이씔해주세요. 와우. 오, 타이밍. 종이까지 입에 넣으셔야 되는데 저러면. 저러면. 어떻게 해.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걸렸어? 뭐야? 깜빡. 깜빡. 난 왜 저런 걸까. 후와이씨.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에이 저거한테 보여줄까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우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맛있어 아니 근데 아침 일찍 먹기가 괜찮아요 저 한번 봐요 근데 6개월이면 너무 잘 참았다 조그만 거 봐봐 가만 가도 봐봐 조그만 건데 설탕이 이만큼이면 생각 가도 봐봐 너무 행복했죠? 완전 미치게 행복했어 저렇게 맛있을 수가 근데 이제서야 박범님 얼굴에 피가 도네요 표정이 좋아졌어요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제가 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배꼽티를 한번 입어보겠다고 12년이 됐어요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5kg? 5kg이면 제가 어느 학교에서 약속을 오! 오! 세종이 어? 달걀? 달걀? 나 위로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 오! 계란으로 뭐 어떤 거 씻지? 빵 만드는 거 아니야? 베이킹 베이킹! 베이킹 파우더가 어딨더라 6개 7개 몇 개? 7개? 8개 뭐 달걀은 뭐 괜찮으니까 옆집에 제가 맨날 뭘 빌리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 뭐 감사하게도 주시고 막 진짜 가족처럼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옆집에 아 옆집에 일어난 쇼를 올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계로 치우기 좋아요 네 저희 기계가 없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우와 아 아 저런 효과가 있어? 저거는 예전에 원시인들이 불을 불라 불라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정말 안쳐져요 음 조절히 못했어 좀 이따가 해야 돼 아 자세 봐 아 저건 뭐죠 음약까지 나왔어 지금 음약까지 아 도저히 안 되겠어 노른자는 왜 이제 더이상 안되겠다 일로 바꿔야지 어 저 머랭 끝난거야? 왜 뭐야 그래 아유 뭐 적당히 맛있으면 됐죠 뭐 머랭 안녕 안녕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럼 이제부터는 계란말이 반죽이 됐어요 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아니요 우와 오 오 뭔가 더 좋은데? 뭐야 뭐 거품이 있고 괜찮은데 보기에는 오 오 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박 모양은 저래가 저래도 맛은 좀 기가 맘에 들어 오 내 머리가 저 맘에 들어요 일단 하나 오 근데 부풀어요 원래? 원래 이렇게 부풀어요 오 빵처럼요? 반만 접어주세요 오 아 아깝다 빨리 여기서 넣어 서로 하나 또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스크롬블 스크롬블 아 스크램블이라고 스크램블 귀여워 아 근데 스크램블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네 이제 담아주세요 이게 또 플레이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짠 스크레이팅 은근 보이기에 영양은 만점이네요 레드킥 너무 맛있는 거 잔다 켜놨네 아 저 정도면 됐다 참네 됐어 됐어 저기다가 메이플 시럽을 자꾸 구워줘 아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있어요 아 그럼 강남에서 38,000원 아 그렇지 짜잔 짜잔 배달 왔네 네 어머니 저예요 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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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잘해요? 아니 잘 못하는데 한번 만들어 그럼요 자주 막내를 하시나봐요 커피도 다정해 보여요 잠도 자고 어머 진짜?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못 만들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거 먼저 이거 먼저 그래 아 맛있겠다 아 요리도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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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먹어봐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저거 먹어보려고 매니저 옆에서 어쩔지 몰라 매니저 옆에서 어쩔지 몰라 어 매니저 옆에서 어쩔지 몰라 어 맛있어 어 진짜 어 이거 옷은 제일 큰 거 네 네 어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